안녕하세요. 전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제 데뷔까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1998년 8월 26일 17시 20분에 삼성의료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특이한 나머지, 아, 아니 특별한 나머지,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다니다 맞지 않아 결국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춤추기와 프리스타일로 자작곡을 만들어 부르기를 즐겼습니다. 네, 아마 저의 끼는 이때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참,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해적이 꿈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해적이요. 그렇게 전 해적의 꿈을 안고 구룡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나루토를 보고 꿈이 잠깐 닌자로 바뀌었었죠. 한동안 문구점에 파는 닌자도구들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이런 히어로까지는 꿈이 아니었고요. 그저 때묻지 않은 꿈만 더 어린아이였죠. 네, 지금까지는 저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지금부터 진짜 제가 가수가 된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발레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콩쿠르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해 빅뱅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고 갑자기 저는 왠지 가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발레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때만 20, 30번 정도의 오디션을 아무도 모르게 보았었고 모두 합격! 캤으면 좋았겠지만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저는 랩의 눈길이 갔습니다. 전 랩을 되게 좋아했었지만 부끄러워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랩으로 오디션도 보지 않았었고 가사도 여러 장 썼었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저는 랩에 소지를 보였습니다. 하하하 저는 용기를 내서 랩으로 오디션을 보았고 드디어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소지를 드디어 알아봐 주신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음악 방향과는 달라 가수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어릴 때 좋아했던 춤 실력을 살려 스트릿 댄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큐브 오디션 포스터를 보고 아, 역시 난 가수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 오디션은 끝난 상태였고 저의 재능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인천까지 혼자 두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디션을 보러 갔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참, 제가 유학파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이 되었지만 정식 연습생이 된 것은 5개월의 연습을 통해 중요한 평가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그 이후 프로듀스 101, 언프리티 랩스타, 솔로 데뷔 등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지금 아이들의 리더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소연, 그리고 저희 아이들 지켜봐주세요!